유사신님, 저 할 말 했어요. 그때 그만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어요. 지금 고개는 왜 끄떡이신 거예요? 알겠다고.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분 나빴다고. 알겠다고 뭐 했어요, 얘기? 이거 다 했어요.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게 점점 게임이래요. 화나 보이지 않아.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빈이한테. 말 내던가. 되게 화났어요. 이러니까 나빈이가 어떻게 반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화났다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 화났다고요? 내가 3주도 말 한마디 힘들었는데! 네가 부산식으로 말해서 내가 밤에서 번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사랑도 아부갔냐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하려고 나와서 노력하는 건데. 뭐 네가 안 되면 그만 더럽냐고. 직원 어때? 화나니 얘기 듣고 표현했잖아. 이상해? 아니요. 이상하지는 않아요. 약간 어색했어요. 화를 내는 게. 3주동안 얼마 만큼 힘들었었는지 처음 말할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나빈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진짜 많이 해버렸다 싶어서 마음에 안 좋아해요. 걱정보다. 저는 좀 놀랐어요. 이렇게 큰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알겠어요. 아까는 그냥. 계속 이유 묻고. 그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아직도 그 기분 편한 것 같네요. 우리 집의 눈으로. 다행히 하시는 게 더. 나한테요.